미안하다고? 그 성가신 소리는 똑같지 않았었나? 이거지 전만큼, 전에 유칭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었던 그 소리만큼 똑같지 않았었나? 웬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왜 그녀는 그렇게 inconsiderate, 배려가 없는 걸까? 자, 그리고 9번의 신스, 뭐뭐 때문에야 나는 비, 디털 마인드, 투부 정사하면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나는 끝내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once and for all,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는 최준적으로 라는 뜻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문제를 끝내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움켜쥐었다, 인터콤을 또다시 그리고 요청했다 그에게 힘은 경비원 아저씨겠지? 연결해달라고 나를 아파트 909호로 after many rings 여러 번의 울림 끝에, 울림 후에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answered, 대답을 했다 10번에 나는 말했습니다. strongly, 강하게 들으세요. 저기요. 나는 살아요. 아래층에 불행하게도 바로야. right 바로. 바로 당신 아래층에 살아요. 그리고 나는 현재완료 가져왔다. just about enough. 충분함을 가져왔다. 너의 무례함에 대해서 충분함을 가져왔다. 라는 뜻은 충분히 무례함은 이제 너의 무례함은 충분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요런 뜻.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하고서 do and don't는 뭐야? 하야되는 거지? 안 해야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 규범 지켜야 할 사항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할게 있고 안 할게 있다.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언제? 몸 할 때. 우리가 살 때. 한 아파트에서 살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aren't there? 그렇지 않나요? 소음. 여러분의 당신의 아파트로부터의 소음은 천재완료. 나를 미뤄왔어. 지금까지 나를 미뤄왔어.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야? 어. 포인트가 여기서 장소이기 때문에 where를 쓴 거야. 관계부사. 어. 나는 거의 일은 아프냐. 아플 지경까지 나를 몰아왔다. 미뤄왔다. 이런 뜻이야. 소음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답을 하는 거야. 저기요. 대답했다. 젊은 여자가. 만약에 가정법 과거.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 자신이 능력이 있었더라면 would have pp. 어. 더 조용히 했을 것이다. 그 말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못 했다라는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Can I just? 내가 그냥 무버랑 돌아다니지 못하나요? 평소처럼? 어.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못 걸어다녀? 이 말이지 지금. 어. 너는 you've gone. 갔어. way too far 하면 너무 멀리. 너무 오바해 너 지금. 뭐 이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런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 당신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비코밍. 되는 중이야. 되게 초조해지고 있어. since. 왜냐하면 당신이 컴플레인. 불평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불평하기 때문에. 나도 정말 노이로제 걸리겠다. 미치겠다. 이런 뜻. 그 다음에 그녀의 목소리는 desperate. 좌절되었습니다.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뭘 하기를 원하나요? 여자아이가. 그랬더니 그 아래층에 사는 애가. 어. 나는 일어났다. 좀 더 곱게 일어났다. 허리를 쫙 펴고 일어났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는 잡았다. 인터콤을 비교급 강조지. 훨씬 더 세게 쥐었다. 뭐 굳건히 마음을 다잡은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 made my voice. 나는 어. 나의 목소리를 made come. 차분하고 정중하게 만들었다. 나는 원해요. 뭘 원하나요? 라고 물어봤잖아. 나는 원해요. 하고서. 것이야. 것. 어떠한 reasonable은 합리적인 타당한 이치를 아는 이런 뜻이야. 그 어떤 이치를 아는 사람이 원할 만한 것을 원한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당연히 어. 어. 평범한 타당한 사람이라면 원할 만한 거 그냥 그거 원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원한다.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이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원할 만한 것을 원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또 이제 투비가 것이야. 것. 근데 요게 의미상의 주어야. 너가 되는 것 이거야. 당신이 당신이 어. 이해심 있고. 당신이 일에 이해심 있고 considerate. 배려의심 있는 것. 그걸 원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어. 나는 당신이 had pp. 더 조용히 했으면 어. 좋을텐데. 당신이 더 조용히 했더라면 좋을텐데. 그게 다예요. 좀 조용하면 좋겠어요. 이런 뜻. 흐읽.